3월 15일 만만한 뉴스입니다. 앞으로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이 모든 등록장애인으로 확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 확대와 수급자격 유효기간 연장 등을 규정한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지난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오는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인데요. 이번 시행령 개정은 장애 등급을 장애의 정도로 변경하고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실시하도록 한 장애인 복지법 등의 개정에 따른 것입니다. 먼저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기존 장애 등급 1급과 2급 또는 상급인 장애인에서 모든 등록장애인으로 확대합니다. 기존 활동지원급여 인정조사를 장애인의 욕구와 환경, 서비스가 필요한 정도 등을 평가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로 변경했습니다. 아울러 활동지원급여 수급자의 안정적인 활동지원 수급 보장을 위해 수급자격 결정의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데요. 더불어 장애 특성과 사회적 환경 등을 고려해 유효기간 종료 후 연장 신청 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려 활동지원급여 갱신 신청이 어려운 수급자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기존 활동보조인의 명칭을 활동지원사로 변경했습니다. 기존 활동지원사 교육기관에서 관리하던 활동지원사 이수자 현황을 장애인 활동지원 정보시스템을 통해 정부가 전산으로 관리함으로써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에 안정적 운영을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모든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신청 자격이 주어짐에 따라 현장에서 장애인이 체감할 수 있는 적정한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후속 조치 마련 등 제도 보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이번 달부터 2019년 장애학생 취업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하고 장애학생 3,800여 명을 대상으로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참여 자격은 고등학교 또는 전공과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입니다. 선발된 장애학생은 진로 설계 컨설팅과 취업준비 프로그램, 취업지원 서비스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학생 취업지원사업은 장애학생을 위한 대표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으로 올해부터 20개 지역본부와 지사에서 확대 운영하게 된 만큼 더욱 많은 장애학생이 양질의 장애학생 취업지원사업에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장애학생 취업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로 문의하면 됩니다.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와 장애인신문, 복지TV 뉴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